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INF CQB 모델을 제가 순정상태의 리뷰를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호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며칠 만에 조회수도 만거리 넘어버렸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렴한 게임용 전동원을 찾는 유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제가 며칠 전에 부산에 있는 이아비 팩토리라는 샵 그러니까 제 지인이 그 샵을 운영하세요. 저희 팀 서바이벌 팀 팀원이시고 그래서 저희 회사 근처에 있다 보니까 퇴근을 하고 놀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걸려있지 뭡니까? 이 전동건이 뭐냐? 자, 살짝 보시면 뭔가 좀 냄새가 나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지 냄새를 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파악을 하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인펜트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INF CQB 그 모델입니다. 그 모델인데 바로 이렇게 옵션을 튜닝을 했습니다. 외형 튜닝, 익스테리어 튜닝을 한 모델이고요. 어, 말이 안 돼요. 실제로 제가 저번 리뷰에서 보내드렸던 CQB 모델이 맞냐? 라고 물어봤는데 맞습니다. 맞고 배터리를 넣고 테스트를 해봐도 내부는 전부 순정 상태가 맞습니다. 맞는데 총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세팅을 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만약에 그 CQB 모델, INF CQB 모델 같은 거를 구매를 해서 요렇게 익스테리어적인 라이플로 튜닝을 하기 위한 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아주 짧은 영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바로 스톡. 흔히 말하는 디디스톡이라고 합니다. 까만색이 있고 탄색이 있는데 지금 탄색으로 세팅을 해놨고 알리에서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고 이 스톡의 가격은 3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T1, T2를 올리는 이 마운트입니다. 하이 마운트라고 하죠. 이거는 국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유니티 마운트라고 해서 실제로 레플리카 모델이에요. 레플리카 모델이고 이건 역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검색을 했을 때 판매가는 3만 7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국내 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거의 조금 더 비싸죠. 가격이 한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알리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국내 샵에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색상은 탄색과 블랙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조만간 하나 저도 하나 구매를 할 생각인데 구매를 해서 상세하게 리뷰를 할 예정인데 제가 T2를 안 올려놨죠. 안 올린 이유가 바로 이 자체의 가늠색 가늠자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그래서 광학을 올리지 않고도 이걸로 이렇게 사이트를 보고 조준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상당히 이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PEQ라는 플라스틱의 IR 레이저 지식이죠. 표적 지식인데 이거는 껍데기만 있습니다. 이 밧데리도 안 들어가고 통도 없어요. 이거는 더미 형태인데 이거는 실제로 알리에서 이렇게 더미, 작동 안 하는 더미가 보통 만원에서 2만원 사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더미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장착을 하시면 이렇게 익스테리어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이 슈어파이어 라이트입니다. 당연히 레플리카겠죠. 이 제품은 스캇 라이트하고 슈어파이어 레플리카 모델인데 KE2DF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신에 이 라이트는 조금 비싸다고 해요. 왜 비싸냐? 이게 아마 좀 발광이 기존에 나와있던 레플리카 제품에 비해서 발광력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IR이래, 이 플래시랑 이렇게 비춰봤을 때 확실히 그 발광이 확실히 좀 셉니다. 그래서 요거 후레시 6만원대 구매를 하셨다고 해요. 그것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바로 요로케 요기 보이는 요 케이블로 이렇게 감아서 요기에 요런 식으로 버튼을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잡기 편하게 요런 식으로 버튼을 달아서 장착을 해놨고 요런 식으로 제가 이 손을 요렇게 잡을게요. 요렇게 잡았을 때 요 버튼 제 엄지손가락으로 요렇게 요렇게 누르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바로 수직그립. 수직그립은 꼭 뭐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그립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 그립은 만원대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그 앱락 타입으로 장착을 하는 그립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여섯번째 바로 이 레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레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7만원에 구매를 한 이 레일입니다. 이거 다니엘 디펜스 블랙크리커라는 레플리카 제품이겠죠. 우리 전동권용에 쓰이는 레플리카 제품이고 길이는 10.5인치 정도 됩니다. 사이즈는. 그리고 장착은 실제로 이 CQB 모델 INF CQB 모델에 장착을 하려면은 지금 사진을 띄워 드릴게요. 요기 요 두 부분을 갈아내고 이 나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기 보이는 요 나사 박는 부분이 요 호위 두껍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갈아 냅니다. 상부와 하부의 앞부분에 지금 사진에서 띄워 드리는 이 부분처럼 요렇게 가공을 하면은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 요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실제로 이 바디 자체가 가공하기가 상당히 편하다고 해요. 그 줄 있지 않습니까? 줄 조그마한 핸드줄 핸드줄로 한 두 번인가를 한번 삭 삭 깎으니까 그냥 갈려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하부 바디의 알루미늄 재질은 상당히 무른 재질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드라멜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손 핸드줄만 있으면은 충분히 가공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레일 7만원에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탄창을 연결하는 이 맥웰입니다. 맥웰. 맥웰 특이하게 생겼죠. 이 맥웰 역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를 하고 3만 4천원에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쁜 핸드건이 아 핸드건이래 전동건이 나오게 되고요. 이 탄창은 탄색 플라스틱 탄창이요. 중재 플라스틱 탄창이고 이거 하나 5개 세트가 거의 한 15,000원 2만원 정도 할 겁니다. 이거 알리익스프레스 찾아보면은 이런 거 있다고 해요. 5개 세트로 한 2만원 안 한대요. 이런 플라스틱 탄창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고 탄창호화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세팅을 더 하실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바로 이 그립. 지금은 이렇게 까만색깔 기본형 그립인데 이 그립을 모터 그러니까 슬립 모터와 호그 그립을 구매를 해서 알리익스프레스 주문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잽싸게 너무 이뻐가지고 여러분들께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후사닥 집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팅하는 데 든 총 비용 바로 20만원대에 요 세팅이 가능하다는 거 참 아이러니합니다. 전동건은 28만 5천원인데 요 옵션들 가격이 20만원 정도 된다는 거 그래서 전동건을 구매를 하고 옵션까지 구매를 해서 토탈 요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한 50만원 정도 투자를 하시면 요렇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전자회로가 탑재된 전동건이다 보니까 게임 성능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온엑스 스포티 모델이라든지 아니면은 ENC의 전동건 시리즈에 비해서 기본적인 순정 상태에서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기본적인 순정 상태에서 성능은 절대 INF-CQB를 따라오지는 못해요. 못하는데 아무래도 외형이 상당히 이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ERP 사장님께서 요렇게 본인이 세팅을 하고 DP를 해놓고 전시를 해둔다고 하십니다.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세팅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총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구경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부산에 있는 ERP 팩토리 매장에 가시면 이 전동 라이플이 아마 거치대에 걸려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놀라운 점 하나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상당히 가볍게 들고 있죠? 네, 가볍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다 했을 때 총 무게가 얼마냐? 사진에서 보여드릴게요. 바로 2.7kg입니다. 2.7kg 이 전체 무게가 2.7kg밖에 안 돼요. 2.7kg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댓글로 이거 무게 어느 정도인지 물어봤는데 본체 순정 상태에서 본체 무게는 재보지는 못했습니다. 재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옵션들 무게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 2kg 초반대입니다. 이 순정 전동건의 무게는 아마 제 생각인데 한 2.4kg 정도 되지 않을까 4kg, 5k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중재 전동건 28만 5천짜리 전동건이지만 이렇게 세팅을 하면 50만원, 60만원에 육박하는 아주 멋진 AEG 라이플로 변신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긴급 제가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칼파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칼파가 있습니다. 후레쉬에서 가려져가지고 그렇지 칼라파트는 있고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양심뿐만 아니고 칼라파트는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학을 올리지 않아도 이거 상태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게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트 보고 그래서 저는 광학을 안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대로 사용해서 쓸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집단 테스트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이 아주 디자인적으로 이쁜 이 전동건을 여러분들께 빨리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세적으로 이런 옵션들의 상세한 사양들은 제가 설명란에 달아놓겠습니다. 그렇다고 판매 링크까지 제가 찍어드리지는 못해요. 왜냐? 유튜브에서 그걸 제재를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 상태에 어떤 것들을 썼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란에 설명을 해둘 테니까 알리익스프레이스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세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거는 저희 샵 사장님한테 이 총을 빌려왔기 때문에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거를 소개하면 이아비 팩토리 홍보도 되겠지만 우리 인펜트리 홍보가 더 되지 않을까 합니다. 뭐 인펜트리 쪽에서 제가 뭐 협찬을 받은 게 아니라서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제품을 수입해서 파는 회사는 인펜트리고 이제 인펜트리에서 물건을 받아서 이렇게 세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은 부산에 있는 이아비 팩토리라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가서 이 총 이대로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아마 모르겠어요. 만들어 주실지 저는 아마 만들어 주실 이라 믿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공임이나 이런 게 본인이 세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고 저는 오늘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알리에서 팔고 있는 많은 우리 에어소프트의 옵션들 부소품들 있죠. 그런 것들 중에서 쓸만한 것들을 제가 여기저기서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빌려와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그런 영상들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좋네요. 진짜. 아 이거 제 이 총을 안 살려고 했는데 자꾸 사게 만드네요. 이게. 아 진짜. 단 Pik 돼. 단어 아 진짜. 아 bravo. 아